안녕하세요 경기배관 최사장입니다. 한동안 바빠서 유튜브를 둥화한 시 했는데 교육 목적으로 이만한 소통로가 없을 것 같아서 올 4월부터 주 1회 업로드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접에 대한 궁금한 점인 다양한 재질, 자세,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경기배관이 되는게 목표입니다. 브이로그도 간간히 올려서 용접 외에 용접을 배우는 과정이나 현장 용접사에 대한 궁금한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틀린 점을 집어주신다면 빠르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전부터 해왔던 부분이지만 유튜브 수익은 모두 자전단체에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한 것 같아요. 니가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에요.